자 CC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CCS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CCS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을 두 번 달성하고 나서 아직은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현 구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만점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앞쪽 시세가 안 나왔을 당시 박스컷 라인에서 특정 구간에 이렇게 거래대금들의 단봉 배지풍이 계속해서 그런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쉴 때는 대금들이 포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1차 파동 만들 때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고 눌림 만들 때는 오히려 대금들이 밑으로 줄 다시 V자 만동 만들 때는 대금이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또 줄고 있고 결국 지금 이 패턴들이 똑같이 여기서 프랙탈을 시어로는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패턴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엘리어트 파동도 지금 4차의 조정파를 거쳐가고 있고 마지막 5차의 상승파까지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거래대금만 봐도 우리가 큰 수수들의 물량이 아직은 크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큰 수수들의 물량도 들어왔을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큰 수수들이나 어차피 매수 진행하는 이유 동일해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란 말이죠 자 근데 지금도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기준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최근에 산부토건을 2205 매수 2800원 매도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매수 추천이 나오고 나서 불과 며칠 못 지나서 고파로 수익까지 깔끔하게 수치가 완료됐는데 아마 제 영상 집선 눈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믿음이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라도 산부토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산부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산부토건 종목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3월 12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3월 12일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수 추천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목 산부토건 매수가 2250원 부근 목표가 2800원 이상 손절가 21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8077-4842 내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142분이 신청을 주셨고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산부토건을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답장 문자도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또한 일부 구독자 분들은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지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단문, 장문, 사진, 팩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연간 이용권까지 개인 사비로 전부 다 끊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1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남은 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지체 없이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으로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약주 역시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CS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 다시금 시세가 위로 올라와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있는 상황이죠 최근 초전도체가 쉬어가는 길목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가 선터미 연구소에 약 40억 원을 숫자했다라는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그 기술이 기대감이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신성 델타테크가 2018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선터미 연구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올해 1월 19일에 9,590조를 40억 원에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초전도체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가 편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전도체는 이슈는 계속해서 사이플이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새로 지는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CCS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1차인 물량입니다 차이가 엄청 올라갔는데 여기서만 차이가 나오고 그 외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압도적인 물량이 지금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는 새로 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 표정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담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또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비엠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자 퓨처엠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엠와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중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 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새로 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떤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새로 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5가지 종목만 좀 뽑아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주 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0%까지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근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닷건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 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닷건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닷건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정달아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에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수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 날 바닷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에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럼 이때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 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 툴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콜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 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새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그냥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숫자 1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 수식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종목들 저희는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화살표 신호 통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도 마찬가지로 매주 마주 추천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코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는 딱 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급, 검색기 자 그럼 CCS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올해 상반기 매집 주간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종호회들의 물량들 매직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 한 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픽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당하면은 안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 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빗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빗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끄리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 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직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 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직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